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해사법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지난 17일 서울 남대문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김 교수는 올해 안으로 해사사건 전담부를 국내 법원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까지 전문 해사판사를 수개의 법원에 배치하고 1심 해사법원을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해사법원이나 해사판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많은 해사사건이 해외에서 처리돼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며 해사법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종현 한국해법학회 회장, 박형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소장,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 박영환 태영상선사장, 김영민 마셜제도법인 선박등록처 한국소장, 윤성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손저멸 테크마린 부사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